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코칭 전문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코칭 빼서 저걸 안 냈어요 회비를 안 냈어요 아 그래요? 2020년 올해는 그거 회비를 안 냈어요 회비를 안 냈지만 그동안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만 안 냈어요 아 올해만? 올해 안 냈으면 그게 되는 거야 녹화를 하는 거 다음 2021년도에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돈은 잘 내야 됩니다